장경태 의원 소환권보다도 사실 어제오늘 민주당 내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각에서 제기가 된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털 웃음을 줬네요. 설주한 변호사님, 민주당 내부에 계시잖아요. 혹시 진짜로 10월 퇴진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저는 진짜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저도 어저께 장상철 소장이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방송 준비 때문에 김두관 의원 오늘 출연하시기 전에 어저께 저녁때 제가 측근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김두관 의원 측근에게? 네, 평소에 논의도 하시고 정치적인 그런 논의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믿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게 이 관계가 아닐까 아니면 진짜 김두관 의원을 모함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좀. 이 관계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의원의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누군가가. 오히려 곤란하게 어떤 처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고 최소한 어저께 장상철 소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40명은 모여가지고 있다는데 정말 두세 명이라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사실 무근이다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일각에서는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민주당의 의원이 거의 17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상철 소장님도 어디서 들었다고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다수가 이런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이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10월 퇴진설이 나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화학, 당내 통합이 시작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원보이스 원팀으로 갈 것이냐. 약간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고 그 대신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김두관이라는 PK 출신이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재명, 이낙연 회동을 좀 희석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뉴스로 막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 뭘 해도 수습이 잘 안 되는구나.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저는 10월 퇴진설 이재명 대표 본인조차도 아직 지금 10월에 퇴진하는 게 좋을지 11월에 퇴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검찰의 어떤 체포동의원이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당사자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퇴진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이 그만큼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던져도 그것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더요. 오늘 아까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내가 당대표다. 사실 부분이다. 글자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 뭔가 김두관 의원은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재선 국회의원 중에 하나일 뿐인데 당대표급으로 지금 체급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로는 정치인에게는 과히 나쁘지 않은 기분 좋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자가 발전에 자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모양인데. 예. 10월 퇴진설.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뜬 소문이라도 나오는 게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크게 무관치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 사무총장 어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9%로 나왔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최저치고 지방선거 지고 나서도 이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는데 지금의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론조사 관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상대 정당에 대해서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가는 것으로써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사 결과가 약간의 널뛰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뉴스탑10 시간에 최근 여론조사 중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물론 뭐 딱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그 흐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의 생각은 좀 다르네요. 우선 원래 CEO나 그다음에 총수나 이런 분들이 그만둔다고 그럴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괜히 그만두는데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경을. 10월 퇴진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들은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일단 저는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갤럽은 직접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은 조사가 꾸준하게 매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 여러 가지 어떤 신빙성이나 정확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조사는 ARS가 많아요. 그래서 좀 들쭉날쭉하죠. 왜냐하면 같은 민주당 지지율인데 어느 곳에 지금 갤럽은 29%인데 어떤 데는 45%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지지도가 20%나 편차가 나는 조사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한 90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매일 거의 이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이제 직접 전화면접, 즉 전화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 이게 하고 있는 게 한국갤럽과 MBS 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 오염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등등 많은 걸 내고 있지만 이게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정의 어떤 수권정당이면 뭔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고 뭔가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 문제에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진짜 일할 곳이 국회인데 국회에서는 일하지도 않고 계속 지금 검찰청 찾아가고 농성하고 뭐 이런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 재난관려법들 통과시키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여기에 오히려 열정 쏟아야지 괜히 검찰청 찾아가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설 변호사님,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 여론조사만 떨어졌지 나머지는 괜찮다. 그런데 정말 지지율을 걱정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무 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잘 나온 것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추세를 보면 좀 하락세거나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사적 이익을 지금 민주당에서 흡수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나이 뼈아프게 저는 받아들여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호남 지지율이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내년 총선까지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상승할 요인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최저치를 찍은 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2시간 정도 막걸리를 마시면서 회동을 했죠. 입장 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기자단에 공지하신 내용 봤는데 그 외에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줄을 이뤄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당일과 상관없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유 뭘 지금. 그런 얘기도 나누셨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나셨나요? 네. 다음에 언제 만나세요? 또 만나세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런 얘기 하셨나요? 지금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현 주소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남탓만 하는 것을 보니 둘 중 민주당을 혁신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단합이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표. 그런 내용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했습니다만 저게 당의 단합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당의 분열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일지 기추가 주목됐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남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판이라는 건 만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만남의 효과가 저 인증샷 하나로 그러면 신명, 비명 사이의 갈등이 봉합됐느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강조했던 민주주의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도덕성 회복이라는 건 두 가지. 민주주의 회복은 금방 나왔던 개딸들의 저런 음해, 그다음에 비난, 이런 개딸들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공격, 이런 것들을 사실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덕성 회복이라는 것은 저는 면접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도덕성 회복은 뭐겠습니까? 돈 봉투 사건, 다음에 코인 사태,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겨누지고 있는 사본 리스크가 다 범죄 혐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회복을 그 앞에서 해야겠다는 것은 당신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제가 또 왜 두 분의 명락 여동에 별 성과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네 명이 막걸리 두 병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린 이낙연 대표는 막걸리 애호갑니다. 네 명이 두 병 먹었으면 그냥 사진 찍기용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눌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더 부어라 마셔라 했었어도 뭐...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단 두 병 마신 거가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명락 회동과 민주당의 지지율 얘기, 최저치 비슷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